그 숫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숫자 718 하...뭘까요? 그냥 반대쪽 뚫어볼게요 가고겠는데 이것도 아 잠시만 어우 쉣클났따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거야 아 수비적으로 나온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아... 늦었나? 어 끼웠다! 어 그렇지! 우왕 이거구나 유연아 형 성공했어 야 형 성공했다 아! 니가 킹타워 끼워주는게 힘들까? 내가 힘들까? 야 뭐야? 아니 오그로가 왜 이래되는데? 뭔데? 아니 뭐야? 이거는 이래되면 안되지 어? 어떻게 이게 이래되는거야? 뭐 빨리 뒤져서 그렇다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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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근데 깨웠는데 왜 좋아 좋아 나는 돈 마음대로 깔거야 너는 깔지마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한번더 깔거야 왜 왜 불만있음 뭐 그러던가 꺼져 도깔거야 너무 많이 깔았군 너무 잘맞는다 내가 한것도 없는데 또 깔거야 또 계속 깔거야 이게 바로 킹타워를 깨운자의 여유죠 유혈아 형성 뭐했다 진짜 메가미니언 라바덱일수도 있고 자이언트 고자덱일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잣된거 같은데요 벙개인거 같은데 벙개스멜이 여기까지 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근데 벙개든 골렘은 좀 건방지게 플레이를 해 약간 자신 좀 당당하게 플레이를 해 벙개 아닌 애들은 좀 조심스럽게 하거든 어 근데 졸라 뭔가 건방지다고 해야되나 어 두번 박았어요 고마워요 네 셀프 두번 박았습니다 야 포스트 개부족하구나 지금 어차피 지금 번개떨어집니다 이거 이거 지금 번개떨어집니다 번개떨어집니다 이거 지금 번개떨어집니다 번개떨어집니다 젖네 아 근데 이득을 받는데도 젖네 이걸 어떻게 이기냐 아 이걸 어떻게 이겨 와 미치겠다 이렇게 이득을 받는데 진다고 미치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밀자면은 뭐 아다케 하자 일단 가보니 가보자 일단 장대방 못하기는 줄나 못하는데요 대못하긴 하는데요 아 제발 그러지마 한대 박아줘 그렇지 아 근데 이래도 준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이기지? 아니 진짜 뭔데 아니 이게 그 뭐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제가 일적후방교치 그냥 하고 그냥 와 하고 밀어보셨으면 끝났어 사실 저렇게 한다는 거는 석궁입니까? 아 석궁이네 어떻게 해야 되냐 기설을 먼저 꺼내보았고 잣된 것 같은데 반대쪽 석궁관리잖아 패드는 10월달에 바꿀 수 밖에 없어 그 예산이 지금 빠듯해가지고 10월달쯤 돼야 될 때 이게 초반에 내가 승기를 잡고 있냐 안 있냐 이게 좀 크기는 커 자 박격포 만났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요 아 씨 또야? 아 근데 저거 그 덱이다 아 저 로켓질만 해도 내가 지는 덱인데 아 그 덱 같은데? 아 그 덱 같은데? 아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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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머 험스 판다 로켓..벌서 로켓 까기 좀 나온 것 같애 포토 찾기 제2 살렀 비대 로켓 다켓 포토 깔리나 구독 찐 오랫 bile 뭐야, 기운이 뭐야 아아~~ 자이씨 이 풀의 새끼 힐쓰 이씨 로케나!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형 이거 제발 이익해 주세요 석궁 다음에 이건 뭐야 죽은매친구 좀 아니잖아 안되봐 안돼 안되봐 막아줘 제발 그렇지 개새끼야 개새끼야 718이다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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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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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한번 들어와야지. 호그라이더. 제발. 빨리 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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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도 이쪽으로 옳지! 착하네 그거를 박힌다고? 장갑이 무서운데? 너무 나이스한 판단입니다 따라줘야 됩니다 저 아처퀸 막는거 솔직히 손해 너무 심한거 아니냐? 진짜로 저거 진짜 아처퀸 너무 저 악같은 존재 악같은 존재 저것만 잡아줘 야야야 저것만 잡아줘 그래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뻘짓했다 나이스 어? 아름다운 타이밍 버티기 모드 들어갈까? 이거? 잠시만 내가 할 수 있겠냐? 버티기 모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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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라 사실네 어? 보티기 모드 안된다! 삐친 놈 킥타오피 네! 어디가라 미친놈아 어디가라 안돼 어우 야야야 아 나 도네이더 땡겼어야 했는데 미친놈 아 반사격 도네이더 아 반사격 도네이더 아 아 바보 아 순간적인 판 나 딱 쓰고 아차 싶었어 아 판단 마이 미스테이크 나는 바보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보너스판 한판 주잖아요 아니 솔직히 상승 졸라 빡세긴 했어 자 일단 12시까지 목표는 어 7400 한 5시까지 가봅시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품격 플래시리얼 라이프 어디서도 돈 주고 볼 수 없는 방송을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알지 막 어 이 구간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네 이 구간에서 이런 덱이 있네 여기보다 점수 낮으면 아닥 해야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호호호호 어 잠시만요 상대방이 헤드맨은 뭘까요 음 음 음 음 음 도네이도 있었으면 개박살내는거긴 한데 아 그거는 나와도 돼 어 야 이 구간에서 저런 덱이 나온다고 이거는 나와도 돼 근데 저 구간에서 저런 플레이가 나온다고 그거는 나오면 안 돼 자 이거 좀 천천히 갈게요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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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길 잘했다 자 요거는 정제수가 있어서 번개가 있으면 그거는 씹 양아치에요 진짜로 진짜 완전 양아치입니다 steamed 양아치 여기다 even 빨리 잡아야 돼요 이제 한마리는 두마리로 쪽서 그냥 죽여버려야되는데 자 와 λά이 així 인 질 琉 1 내가 5 어 아따 상대방 날카롭다 진짜로 진짜 날카롭다 와아 이게 무슨 어 때렸네 그거를 그럼 나도 견제 자 지금 상대방 패가 무거워서 일드가 없는 타이밍이야 일드가 없는 타이밍이니까 저렇게 저렇게 무리하게 이거는 준다는 거겠죠 네 준다는건데 저는 저 속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 속을 야 뭐야 상대파만 보여줄게 날카롭다 아 큰일났네 야 이게 이래 된다고? 와우 이거 이래 된다고? 뭐야 잠시만 이거 안되겠다 이거 빨아야겠네 와 뭐야 잠시만 그쵸 그쵸 아 네! 아! 아멘 아 야 잘한다 상대가 잘하네 와 이건 쨰트로 한 penet필요 garder 네 ree 얘는 잘하더라구 이게 딱 맞아 보면 알잖아 아 어퍴컷이 어 이게 뭐야 이 . been kinda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묵직하네 라는 그런 느낌도 오고 잘하네요 74층 채트갱신 했습니다 채트갱신 나이스 잠시만요 상대방 이거 아 이거 제발 이거 그 잠시만요 페틀랩 인가 제발 아 제발 총사만 아니기를 엘바를 좀 많이 써주세요 나 엘바 좋아해 엘바 아일러브 엘바 총사는 안돼 총사 미친놈 큰일났다 총사다 아 로호총은 아니야 정제수 없어 로호총은 아 큰일났는데 아씨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렵긴 한데요 너무 어려우면 풀면은 그만이다 뭔데 고마운데요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야 똥침하게 있음 어 갑자기 똥침을 해버리네 뭐 믿긴 자식이 나이스 다급하다 정제수 깔았으면 나 좀 힘들었을건데 뭐 급해질 수 밖에 없지 인정한다 하켄 몰라 오지마 아무데도 오지마 마늘아 저거 아파 오 explosions или Two 나이스 self 너 다 우 энерг cities 뱅 전 아 뭐야? 유령의 집이야? 졸라 무섭네 졸라 무섭네 아이 뭘 야야 구간 욕하지마 구간 욕하면 내 얼굴도 나도 욕하는 거니까 아니 그냥 내가 잘했다 해줘 뭘 욕하고 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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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섹시했어 약간 발걸음 뒷발질치기 하하하하하 병신 뭐하냐 깨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한단 말 뭐하노 야 기사야 니가 앞으로 가야지 그렇지 야 너 왜이렇게 멋있냐 역시 이래서 갓기사 갓기사 하는거에요 이래서 기사기사 하는겁니다 언더스텐 나 코스트가 너무 많아 어허우 여기여 야 근데 이거 골치압 뭐야 나 코스트 많아 뭐야 뭐야 사람 뭘로 본거야 어 근데 지금은 찌르면 안되는데 이거 고드레일 들어와야 되는데 어 이거 뭐 저기 뭐야 수비하우 하자 상대방이 1번 꺼내면은 반대쪽 찌를라고 했는데 안 꺼내네 매직아츠로 호작질 하겠죠 중앙에서 어이짜 어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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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뭐하노 그렇지 어 근데 잠시만 웬나가 뒤 오코스트가 뒤져버렸네 아무것도 안하고 이거 자 이거 한번 찔려줄게요 이건 뭐 내가 뭐 코스 남으니까 이거는 뭐 이거는 필러스야아 아 아 이거 무리한 죄 아아 야 무리하지마 아으 랩마 무례하지마 장봉아 잘 해놓고 왜 그러니 텐션 좀 다운시켜